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 해설 윤희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일 눈 전망과 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실환부터 살펴보시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8.4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이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낮부터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에 아침까지 눈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내일 예상되는 눈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하층에 925헥터파스칼 기류 흐름도와 영도선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기압골이 북한 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위치하면서 중부지방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류 자체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기압골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증기가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설이 내리더라도 적은 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밤에 서해 오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과 아침까지 중부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눈이 내린 이후에 좀 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적설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압골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1에서 3cm로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하의 기온에서 내리는 눈이기 때문에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위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위 원인과 전망을 위해서 500헤도파스칼 상층의 현황을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북쪽으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 그리고 북동쪽까지 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류 흐름들을 통해서 보시면 기류 흐름이 북쪽에서 내려온 기류가 중국 북동쪽을 지나 동해상으로 흐러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올 겨울의 추위 패턴과 유사한데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부터 기압골에 동반된 한기가 다시 남아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모레까지 다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0헥토파스칼 서울 기준으로 모델에서 예측한 기온 자료를 가지고 기온 경향을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 오늘 기온이 상승하는 듯 하다가 내일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고 모레부터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기온이 큰 폭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과 모레까지 추위가 있다가 이후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연말과 연초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